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만년필 세계원토 혹독 박종진 안녕하세요 박종진입니다 김호준 만년필 인문기 6회차 빈티지 체험 3개월차 만년필 지수 짠칠 이번 회차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유럽 미국 주요 브랜드 쭉 훑고 빈티지 체험도 3개월차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뛴 국가가 하나 있어요 가까운 나라 사실 일본 만년필 제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은 예를 들어서 파카가 뜬다 그러면 파카를 따라하는 애들과 파카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애들로 딱 다니잖아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파카 잘 나갈 때는 파카 따라하고 몽불랑 잘 나갈 때는 몽불랑 따라하고 오르라 좋을 때는 오르라 따라하고 그렇죠 영향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대놓고 베끼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베끼다가 보니까 디자인 컨셉부터 다 베끼더라고 베끼때는 그냥 화끈하게 베끼죠 일본이 화끈하게 베끼죠 예를 들어서 오르라가 팔팔은 끝이 동그랗고 옵티마는 끝이 납작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베끼어 보니까 세일러가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 만년필 역사도 100년이 됐잖아요 100년 넘어요 그러니까 100년짜리가 시시하게 말이지 일본 사람들이 외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우리나라 거 가져가 보잖아요 자기네 거보다도 외국 거를 좋아한다 외제를 그래서 저는 이제 몽불랑 베끼었는데 몽불랑 보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봐라 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 파일럿 우루시 5.7이죠 한국말로 5.7 그 가디언스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지금 만년필 입문 초기에 뭐야 이거 만년필 계획 야구 빤다네 엄청나게 큰 거를 야 이거 너 비정성적으로 크다 이거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만의 필기감이 그렇죠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라 써보니까 뭔가 촉이 휘청거리면서 이게 좀 어색해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왔네 그렇죠 관심을 잃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아 맞다 야구 빤다 그거 네 그거 생각나죠 근데 나만의 필기감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셨죠 네 만들어지면서 그럼 다시 궁금해지네 해서 꺼내가지고 딱 써보니까 오 얘네가 베끼기만 한 게 아니다 오 이거 봐라 이거 먹물을 붓이 아니라 철로 쓰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 있죠 오 이거 나름의 필기감을 만들었네 얘네가 네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구 만년필에는 없는 필기감인 거예요 있죠 그게 아 동양의 붓이 진화하면 이런 식으로 됐겠다 그래서 이게 파일럿의 기함이잖아요 그렇죠 파일럿의 기함이죠 플래그십이야 플래그십이죠 그래 그럼 세일러의 기함 뭐야 K.O.P 이름도 졸라였지 또 세일러 그런 편이에요 킹오브펜 K.O.P 가디언즈의 도움으로 몇 개를 딱 써봤는데 얘는 붓이 아니라 연필을 진화시켰어 그런 느낌 있죠 서양 알파펫하고 한자는 다르게 획이 많으니까 거기 맞게 자기 필기감을 진화를 시킨 거야 보니까 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껍데기만 보고 야 이거 똑같이 만들었네 껍데기 몽불랑 일사고죠 완전 똑같아 네 완전 똑같죠 그래가지고 무시하다가 그전까지 저한테 이 필기감의 꼭지점은 목불랑 일사고 중에서 소장님이 터치한 거 그게 완전한 정점 근데 소장님이 터치하기 전에 일사고 그놈 만큼은 K.O.P가 왔다 일본 우익이 싫다고 일본 만년필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할지 모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또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정이다 그러면서 프로페셔널 기어 21K 네 21K 그놈들을 또 여러 개 쓰다가 그렇죠 놀라운 놈을 내가 또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놀랍죠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써봤는데 그 중 딱 한 놈 제가 천 개 이상 넘게 잡아봤는데 그놈을 딱 잡았을 때 딱 한 놈 네 제가 맨 처음에 뭐 세일러 필기가 뭐 그럴 때 내가 무시했어 아니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이상한 게 딱 들으니까 소장님도 어 이게 뭐야 그 전까지 무시했는데요 그걸 딱 써보고 나서 이상하다 이거 공장냥님의 손에 감촉이 예사롭지 않다고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에요 그 전에는 필기하면 조금 예사롭지는 않은데 좀 예민한 편일 수 있다 근데 저도 딱 써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진짜 천 개 이상 넘게 세일러를 잡아본 것 중에 이상한 놈 처음이었어요 이상한 놈에 살았어요 네 이상한 놈 그 점심 때 만났죠 그때 저한테 이걸 딱 써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얼굴 보셨죠 깜짝 놀랐다니까 그 다음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가 소장님과 함께 연구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됩니다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연구소에 가서 그 펜을 바라보고 한 시간 동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특이해 처음에는 루페로 봤을 때 너무 특이해 특이점이 없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어떻게 연구를 시작했냐면 소장님은 그걸 쳐다보는 거야 계속 계속 쳐다보고 쳐다보고 쳐다봐요 그 촉감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얘기가 또 있어요 또 있지 기억이 제가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날 제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저녁에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1차 비밀을 알아냈죠 그래갖고 제가 문자를 드렸죠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저녁에 또 만났어요 왜냐하면 나도 너무 궁금해 그래서 또 만났어요 낮에는 아무리 루페를 봐도 차이점이 없다고 그랬는데 비밀을 알아냈어요 저녁에 8시에 만났어요 8시에 만나가지고 밤에 또 만났어 비밀을 알아냈는데 1차 비밀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재현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대륙에 실수가 있듯이 만들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 모양이 나온 것이다 그런 거죠 사실은 2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고민이 이걸 어떻게 재현하느냐 어떻게 재현하느냐 그래서 소장님이 공장에서 기계를 사야 된다고 기계를 사야 되나 근데 제가 또 며칠 뒤에 며칠 뒤에 알아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필기형을 내는지 며칠 후에 알아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테스트에 들었어요 소장님이 다른 만년필을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는 거야 만년필에 척척척척척척척척 그래서 저는 써보는 거죠 공장장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장님이 없으면 이 연고가 완성이 안 돼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없죠 미세한 차이를 그거를 연고를 딱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면 공장장님이 딱 써보고 어? 됐어요 됐어요 아니면 아 선생님 이거 어? 조금 더 왼쪽이 약간 신발을 신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관 관별설으로 트입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소장님이 비밀을 풀고 완성했죠 방식을 차단했어 그래서 소장님 터치에 이 기법이 추가됐어요 이름도 있어요 이름 박종진 박종지 터치 기술명 M M1번 터치 M2번 터치 개발을 완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장님한테 이제 앞으로 박종진 터치가 시작되면 소장님 M2로 M2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터치는 보여주면 안 돼요 그 터치를 보면 뭔가 감동과 회안이 몰려오거든요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연구소를 이사는 하셨고 지금 이제 한창 준비 중인데 준비가 끝나서 터치가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M3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만년필 역사도 1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궤작이 있었던 거야 궤작이 하나 나오죠 그렇게 소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만년필 3대 만년필도 한번 훅 끝이 나가야 되겠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져올게요 만년필의 전체 역사에서 전체 역사에서 독일 만년필도 있고 미국 만년필도 있고 뭐 그중에서 이탈리아 만년필도 있고 쫙 있는데 일본 만년필이 전체 역사에 끼친 영향의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많이 봐줘야 5%입니다 많지는 않아 왜냐면 이게 역사는 긴데 이 회사들이 뺏겼기 때문에 자기는 게 잘 없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이 만든 세상이거든요 초반에는 원터맨하고 파카가 파카 셰퍼 얘네들이 8 90% 되고 그다음에 독일이 한 5에서 10% 일본이 한 5% 이탈리아 나머지 나라가 한 5% 이렇게 되거든요 5%도 많이 쳐준 거예요 많이 쳐준 것이다 근데 일본은 그 5%가 뭐냐 뭐냐 일본은 만년필 세계에 끼친 5%가 뭐냐 첫 번째 5.7 아 껍데기 팬에다가 5.7을 했어요 그 5.7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손에 쥐었을 때 감촉이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년필이라는 거는 팬 끝에서 나오는 필기감도 있지만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도 필기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카 75가 시실레를 만들어내면서 만년필의 세계에 금속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메탈을 소개했죠 근데 이제 이 메탈의 한계가 메탈은 색깔이 그렇죠 은색 금색 이런 거 아니야 단조롭죠 다음 시간에 이제 래커 만년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래커의 원조가 5.7입니다 아 일본 애들이 여기다가 이제 칠을 하기 시작했다 네 칠을 하기 그게 원조가 5.7이에요 그 래커는 이제 프랑스 부티크에서 활성화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년필에다 5.7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색깔을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색깔을 다양한 색깔을 다양한 것보다는 어떤 식이었냐면 20년대 중반 정도에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아 그렇지 막기예 네 막기예죠 용도 그리고 학도 그리고 금붕어도 그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영국의 더닐이라는 더닐이 나이 타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남성용품 전체를 만들었어요 더닐에서 2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온 그걸 보고서 우리가 그걸 갖다 팔고 싶다 아 더닐에서 더닐에서 막기예를 근데 이제 협상을 하는데 더닐에서는 더닐로만 딱 이름을 넣고 싶은 거야 그때는 더닐이 훨씬 잘 나왔으니까 근데 파이럿2가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도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26년 이럴 때 접촉이 왔다가 파이럿2가 버텼어요 30년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더닐 나미끼로 해서 세상에 알려줬어요 일본 이외의 세계에 더닐 나미끼로 나미끼는 누구냐면 파이럿2의 창업자의 이름이고 서구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 거지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처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물총새도 있고 금붕어가 막 이렇게 진짜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지금도 벚꽃 금붕어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만년필이 화려하게 되는 어떤 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1930년대에 만년필에 오치를 하고 그 위에 그림을 쓰는 것으로 만년필 세계에 처음으로 기여했다 그게 그러고 나서 뭐